보라미 TV 자, 가자. 얼굴 씻고 손 씻고 이것은 진저 브레이드 하우스 네 눈 내 눈! 아 아파 내 눈! 난 여기가 좋아! 난 여기가 좋아! 이거는 정말 예쁜 구두야! 자, 얘들아! 오늘은 목욕놀이를 할 거야! 와! 신난다! 목욕놀이 좋아! 목욕놀이 좋아! 일단 옷을 벗고 목욕놀이 한 다음에 샤워까지 할 거야! 아, 신난다! 엘사 언니, 목욕물 준비 다 됐어? 어, 이제 다 됐어! 우와! 목욕물이 진짜 깨끗해요! 자, 그럼 거품을 한 번 내볼까? 어? 그걸 넣는 거예요? 향 맡아보고 싶어요! 자! 음! 엄청 달콤한 바닐라 향이다! 그럼 한 번 부어볼까? 자, 우리 다 같이 섞어보자! 아, 좋아요! 자, 거품 다 만들어졌다! 어? 빨리 들어가고 싶어요! 들어가고 싶어요! 어, 알았어! 그럼 들어가 봐! 자, 천천히 들어가! 어, 네! 오우! 와! 너무 좋다! 거품이 너무 좋아요! 오우! 철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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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석! 으 bring! ㅋㅋㅋㅋ 아! 알았어! 기다려봐! 자, 음! 자! 와!上! 진짜 좋다. 철석철석철석 철석 устрой석. 너무 재밌어. 이거 거품 좀 봐. 네 말이 맞았어. 너무 좋아. 버글버글 버글버글. 아. 콕 젤리같애. 어 저기 러버덕이 있다. 우리 저거 가지고 물속에서 놀자. 귀여운 러버덕. 나도 그 러버덕 같이 갖고 놀아도 돼? 알았어 너도 줄게 나도 러버덕 너무 좋아 러버덕 꽥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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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리는 꽥꽥 오리는 꽥꽥 나 이 노래 너무 좋아 오리는 꽥꽥 오리는 꽥꽥 나 눈에 비누가 좀 들어갔어 어우 닦아야겠다 이제 괜찮아졌어 우리 다시 같이 놀자 물튀기 놀이 하자 좋아 야야야야 야야야 맞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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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야야 맞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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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야 이거 물튀기 놀이 너무 재밌어 엄마 우리 샵킨즈 장난감이랑 킨더조이 장난감 좀 주세요 알았어 자 오 난 샵킨즈를 찾았어 오 이거는 정말 예쁜 구두야 나도 이렇게 높은 구두를 신어보고 싶어 오 나도 샵킨즈 찾았어 이것은 진저 브레이드 하우스야 어 이제 곧 크리스마스잖아 크리스마스 문양이 깃 새겨져 있는 예쁜 집이다 어 나는 이걸 먹고 싶어 어 냠냠 어 장난감이라서 먹으면 안되겠군 자 엘사 문 닦자 자 이렇게 닦고 어 그 다음에 나는 또 뭘 발견했냐면 오우 예쁜 용이야 핑크빛 용 아 너무 예쁘지 엄마 나도 장난감 가지고 놀고 싶어요 그 말 하면 안되요 알았어 그러면 그럼 한 번만 씻고 자 얼굴 씻고 손 씻고 자 됐다 재밌게 놀아 네 자 아냐 너도 닦아야지 아 나는 이걸 발견했어 바로 인어공주야 아 인어공주 머리가 너무 길지 그리고 머릿결이 너무 좋아 아 정말 예쁜 인어공주네 인어공주야 물속에서 재밌게 놀아라 유유유유 응 그럼 넌 뭘 찾아볼까 자 오 나 이거 찾았어 바로 토끼야 토끼 아 깡총깡총깡총 이 토끼는 눈도 크고 그리고 이빨도 이렇게 나와서 너무너무 귀여운 하늘색 토끼라고 그리고 귀는 이렇게 일자로 되어 있지 않고 옆으로 이렇게 길어 깡총깡총 응 그럼 나는 오 여기 찾았다 이렇게 예쁜 인어공주 이거 인어공주는 변신을 할 수 있지 오 파다마녀님 황자님을 만날 수 있도록 저에게 다리를 주세요 알겠다 자 그 대신 너는 목소리를 잃을 것이다 짠 너에게 다리를 주노라 짠 다리가 생겼습니다 황자님을 만나야 되는데 황자님은 내가 목소리가 없어서 나인지 모르는데 어떻게 해야지 아우 재밌어 자 그럼 우리는 샵킨스와 킨더조이 장난감 싸움을 하자 좋았어 승부를 내주지 음 나의 달팽이가 간다 얍 그래 그렇다면 나의 인어공주가 간다 얍 어 안다 제발 더 이상 하지마 제발 제발 그렇지 바로 이 샵킨스 진저브레드하우스가 나왔다 이제 너는 끝장이다 이얍 받아라 오 안되겠어 나는 비장의 무기를 던져야겠고 바로바로 샵킨스 구두다 넌 이걸 맞으면 꼼짝없이 당할 것이다 이얍 오호 간신히 피했다 그렇다면 나는 무엇을 던져야 될까 이 달팽이를 던지겠다 이 달팽이는 바로 이렇게 짜잔 뚜껑도 열리는 달팽이지 이건 몰랐지 이 달팽이를 너에게 던지겠다 받아라 오 그럼 난 너에게 두 개를 동시에 던진다 이얍 아니 그런 방법을 쓰다니 그렇다면 나는 세 개를 던질거야 이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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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머리에 묻은 거품 물을 짜자 쭉쭉쭉 쭉쭉 쭉쭉 다음에 머리에 물을 묻혀서 다시 한번 쭉쭉쭉 쭉쭉 쭉쭉 짜자 또 한번 더 머리에 묻혀서 쭉쭉 쭉쭉 누가 더불이 많이 나오나 시합하자 쭉쭉쭉 쭉쭉쭉 쭉쭉 쭉쭉 쭉 자 우리 거품 놀이 또 하러 가자 자 밖에 나와봐 자 그러면 거품을 한번 떠볼까 유우 위 느낌이 좋은데 여기에도 한번더 유우 껍뿌げ 여기에도 한번더 유우 신난다 자 안나 너도 아 아 아 내 눈 내 눈 아 아파 내 눈 아 내 눈에 비누 내려갔어 아 두개 다 너무 아파 어 아니야 무슨 일이야 아 내 눈 내 눈 엄마 엄마 빨리 와요 엄마 어 무슨 일이야 무슨 일 무슨 일이 생긴거야 어 보자 어디 괜찮아 괜찮아 그냥 비누가 들어갔을 뿐이야 자 닦아줄게 엄마가 너희를 혼자 놔두는게 아니었는데 엄마가 여기 있었어야 했는데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된거야 이거 엘씨야가 그랬어요 엘씨야가 저한테 이렇게 비눗물을 눈에다가 뿌린거라구요 엘씨야 엄마 이건 그냥 사고에요 일부러 그런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 욕조에서 나온거야 어 그냥 재밌을거 같아서요 하아 어서 욕조안으로 들어가 씻고 나가자 자 얼른 들어와 씻자 네 너희땜에 엄마 엄청 화났어 죄송해요 죄송해요 하지만 엘씨야가 먼저 시작했어요 누가 먼저 시작한게 중요한게 아니야 너희 둘다 잘못한거야 아니에요 엘씨야가 먼저 밖에 나가자고 했단 말이에요 그만해 너희 다 같이 잘못한거라니까 서로 화해해 네 와우 재밌어 엄마 이제 그만요 아직 다 안씻겨졌어 조금만 더하고 네 아우 나는 목욕놀이가 너무 재밌어 자 이제 다했다 아우 이제 내 차례다 신난다 그래 엘씨야 이제 네 차례야 이리 오렴 어 난 너무 재밌어 난 여기가 좋아 난 여기가 좋아 아우 이거 봐라 아니야 아직 너처럼 머리에 물묻힌다 아우 재밌어 자 이제 다 씻었다 이제 닦자 자 자 수은 가지고 왔어 이리와 아니야 부터 먼저 자 닦자 자 그리고 엘씨야 너도 이리와 빼 자 어때 이제 기분이 좋아 네 너무 따뜻해요 자 가자 자 여기에 앉아있어 안나 얘네 좀 닦아줘 응 알았어 자 먼저 아니야 부터 닦자 자 닦고 닦고 자 어떡해 다 닦인거 같니 네 엄마 자 이제 엘씨야 닦자 자 간치러워요 이모 조금만 참아 자 잘 닦였다 자 다 닦였으니까 옷 줄게 자 이건 아니야 옷 그리고 이건 엘씨야 옷 너의 옷 혼자 입을 수 있지 네 그럼 입고 나와 와 이제 다 입었다 나가자 모욕하니까 너무 상쾌하고 좋아 기분 정말 좋아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요기를 누르면요 구독이 되고요 요기와 요기를 누르면 다른 재밌는 영상을 볼 수 있어요 extraterrest Expedition uren 안내면 일단 총 요기 지방